사람은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명이 생기기 이전부터 질병과 인체에 대한 끈질긴 관심이 있었기에 의학이 놀라울만큼 발전해 왔습니다. 서로의 몸이 다르다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라 하더라도 병으로 약해진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특징입니다. 조선후기 이재마 선생님은 체질론으로 사람을 크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네 가지로 분류했었고 이 역시 음량오행에서 출발된 이론입니다. 신체에서는 우선 왼쪽을 양으로 오른쪽을 음으로 구분을 하며 위가 양, 아래가 음입니다. 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음은 감추어지는 부분입니다. 목화토금수의 에너지를 신체에 비유하면 몸통 속에 갖췄던 토의 에너지를 머리가 토의 대행자가 되며 머리에는 눈 두 개, 귀 두 개, 코에 콧구멍 두 개, 입 한 개, 총 일곱 개의 구멍이 있고 다섯 가지 오행은 변화를, 겉으로 드러나는 업데기는 태양, 소양, 태음, 소음 네 가지의 가면으로 보여줍니다. 동의수세보원의 광제설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사계절로 나누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년기에는 봄에 싹이 트는 것과 같고 소년기는 여름에 싹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고 작년기에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가을입니다. 노년기에는 다시 그 뿌리로 에너지를 숨기는 겨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살부터 열여섯 살까지의 태양기를 보자면 유년기라고도 부르는데 모든 에너지가 머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머리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머리의 성장이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 가장 활발합니다. 대나무 죽순이 자라났듯이 키도 쑥쑥 자랍니다. 보고 듣고 호기심이 왕성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잘하게 되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시기입니다. 16살부터 32살까지의 소양기 즉 청년기를 보시자면 이 소양기 시절에는 모든 에너지가 가슴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힘과 에너지, 열정이 가장 강하고 근육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거친 것을 좋아하고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뜨거운 여름과 같습니다. 사계절로 비유를 했을 때에도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인생 중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중년기에 해당하는 32살에서 48에 해당하는 태음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음기에는 모든 에너지가 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이대는 뱃살이 찌기 가장 쉬운 나이대이기도 합니다. 뱃속으로 내장기관으로 모든 것을 잘 거두어들이고 저장을 잘하게 되고 그래서 다이어트가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결실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와 원숙함이 묻어나오는 나이입니다. 서로 사귀는 걸 좋아하고 또 절제도 잘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닦아내고 항상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또한 과거의 일에 대한 반성도 잘하게 되면서 차분해지고 신중해지고 철이 듭니다. 이제 48살부터 말년까지의 소음기를 보겠습니다. 소음기에는 모든 에너지가 아랫배로 집중됩니다. 육체의 모든 에너지는 떨어지겠지만 그중에 생명의 정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들은 아랫배에 감추어집니다. 하나로 통일이 되는 시기이고 그것은 찌꺼기를 걸러내어서 하나로 통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숨기고 감추게 되고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올바른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말 그대로 소음인 시기입니다. 잘 헤아리고 잘 생각하고 묘책을 내놓고 지혜롭고 슬기롭습니다. 겉은 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속은 강합니다. 정수만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자면 얼굴 속에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의 성격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 라는 것은 태양 드러난 부위입니다. 정확한 태양의 부위는 이마에 해당이 됩니다. 태음은 코를 포함해서 볼과 뺨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소양과 소음에 비해서 이 드러난 태양 부위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태음인이나 태양인은 내부의 성격이 겉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소양과 소음을 한번 보자면 소양은 눈과 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소음은 입과 턱의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소가 들어가는 소양 소음은 태양과 태음에 비해서 자주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겉으로 노출되기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품고 있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귀는 듣는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고 태양에 속하며 눈은 보는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소양에 속합니다. 코는 냄새를 맡으며 태음에 속하고 입은 맛을 관장하고 소음에 속합니다. 소양인과 소음인은 항상 뚜렷하게 그 움직임과 태도가 나타납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 정확한 편입니다. 태양인과 태음인은 겉으로 움직임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을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은 양인이죠. 외강 내유일 가능성이 높고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거칠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 사귀게 되면 감정이 진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태음인과 소음인은 음인으로 외유내강 스타일입니다. 성격이 부드럽고 다정하며 깊게 사귀기는 쉽지 않지만 내면이 단단하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눈 두 개 귀 두 개는 겉으로 드러난 부위 이것은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는 기관이고 코와 입은 한 개씩 있습니다. 안정과 방어 내실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양인과 음인 중 음인 쪽이 매사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강한 편입니다. 오늘 체질론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모두 어떠셨을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